북중미의 맹주이자 세계 10위 규모인 인구 1억 3천만 명을 가진 나라 그리고 세계 13위 규모의 면적을 가진 나라 멕시코 이들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 기계류, 광물성 연료 등으로 얼핏 보면 최첨단 기술 제조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공장을 멕시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 멕시코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인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다양한 부분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멕시코는 그들이 왜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과 훈련 등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예시를 역시나 대한민국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매체 크로니카는 최근 과학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학 분야 투자는 필수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을 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과학은 기술 발전의 기초이며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이고 반도체는 모든 PC,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지배하는 국가는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고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같이 고도화된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학과 기술에 투자를 하는 국가가 더 큰 경제 발전을 보일 것이 자명하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분야의 선두 국가들은 더 큰 혜택을 볼 것인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1986년도까지 멕시코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낮은 국가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멕시코의 2배 이상이 되어버렸고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국가라 소개하는데요 어디 멕시코뿐이겠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된 지 오래죠 다른 그 어떤 선진국보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특별한 것은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여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저 빈곤을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선진국들과의 상대적 비교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기에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이 나아갈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인데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세계 GDP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시위권에 진입한 것은 물론이고 유엔산업개발기구가 발표한 2021 산업경쟁력지수에서도 독일, 중국, 미국, 일본과 함께 탑5 자리를 확보할 정도로 우리가 GDP와 산업경쟁력 분야에서만큼은 강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목할 만한 순위 그리고 이색적인 순위까지 살펴보자면 대한민국의 위치를 좀 더 가늠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어쩌면 과학기술의 척도라 할 수도 있는 첨단 의료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주목할 순위는 바로 전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병원 순위인데요 의료 전문 매체 헬스케어 글로벌은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 병원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10위로는 호주 골든코스트 대학병원 9위로는 미국의 템파 종합병원 8위로는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병원 7위로는 캐나다의 어린이 병원이 선정되었으며 6위를 영국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트 병원이 5위 또한 런던의 킹스칼리지 병원이 차지하였고 4위는 싱가포르의 KK 여성 어린이 병원 3위는 미국 시카고 의과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 병원으로는 미국의 가장 큰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가 선정되었는데 약간 아쉽지만 대망의 2위로 선정된 병원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의료원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주변 지역에 3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의료원은 전국 고객 만족도 지수에서 14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병원이라며 1979개의 병상과 14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팬데믹으로 인해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순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DQL Digital Quality of Life라 불리는 일상의 디지털화 순위입니다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DQL 랭킹에서 4위를 기록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서프샤크가 집계한 설문조사에서 이스라엘이 미국, 스위스, 영국을 넘어섰다면서 1위를 기록한 덴마크에 이어 한국은 2위에 올랐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순위는 실제 서프샤크의 웹에서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디지털 라이프의 품질 순위의 기준입니다 인터넷 경제성, 인터넷 품질, 전자인프라, 전자보안, 전자정부의 수준 등 총 5개 분야의 척도를 통해 순위를 매긴 것인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종합 2위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경제, 기술, 디지털 품질 등에서 강대국의 위치에 선 대한민국의 국방력 또한 주요 국가들이 깜짝 놀랄 수준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2021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무려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핵 전략 무기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순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만 이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나은 방위 전략을 갖고 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라는 니케이아시아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기사는 스가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은 중국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고 북한을 방종하는데 이는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조소하지만 일본은 이제 한국을 신경 쓰기 전에 자국의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국방 예산 전략에 관해서는 한국의 전략이 일본보다 더 합리적이라 평가했습니다 니시도 준야 게이오데 교수는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동맹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약하고 불안정하기보다는 강하고 안정된 한국이 일본에게 더 이롭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한국이 군사력에서 일본을 추월할 경우 한국은 외교와 역사관 충돌에서 일본에게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유일이라는 일본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들은 그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분야에 따라 이미 추월했거나 맹추격 중이기에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가 곧 일본을 추월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게 현재 국가 위치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명 미들파워 즉 중견국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불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선진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중견강대국이라는 표현도 존재하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교수이자 프린스턴 국제안보센터의 연구원인 동아시아 정치안보전문가 나오코 아오키 박사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칼럼을 통해 한국은 중견급 경제군사 외교능력을 보유한 중견강대국이며 한국 경제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0위이고 국방 예산은 이탈리아나 호주보다도 10배나 많고 국제개발원조 측면에서도 한국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9개 주요 기부국 중 16위를 차지하는 공헌도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환경에서의 한국의 행동 또한 한국이 중견강대국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자간 틀을 구축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국제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세계적인 공공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국가라는 필자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먼저는 최첨단 제품들의 공급망 복원 부분에서 한국의 역할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보호 분야에 있어 중국 신장이나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을 규탄하는 것을 주저해온 부분이 또 다른 중간 세력인 호주와 대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국의 선택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중국에 맞서지 못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필자는 한국에게 국가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필자의 중국 규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만 국가의 외교적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허나 필자가 말하는 국가적 위치에 걸맞은 행동 그 행동을 최근에 대한민국이 아주 제대로 보여준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아프간 사태에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보이스 오브 차이니즈는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을 수용한 한국의 움직임은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나서준 동아시아 선진국 한국의 행동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더 큰 신뢰가 쌓였고 이는 이제 한미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관계가 아닌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보도했습니다 중견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인 것이죠 허나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환경적, 사회적, 계층적 갈등 부분 등에 있어서 한국은 국가 위치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양한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좀 더 분발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엄청난 국가 발전 속도로 인한 부작용일 뿐이고 현재 시점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일 뿐이기에 앞으로는 세계적 이슈에서 이제 절대 제외되지 않는 현재의 국가 위상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이슈에 있어 앞으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